40번 금지행위 위반시 처벌 기준이 다른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이 40번 문제에다가는 별을 하나만 해주시고 금지행위에서는 내용을 골라라 금지행위 이냐 아니냐 이것도 좀 중요한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금지행위는 형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금품 초과 수수는 1년 1천이고요 2번은 알면서 협력했다 이거는 1년 1천이에요 1년 1천 그리고 거짓된 은행 1년 1천이에요 단체 시세 이런 말 나오면 3년 3천이에요 그리고 매매업은 조심하셔야 돼 매매업은 앞에가 물건 나오면 1년 1천이고 증서 나오면 3년 3천이고 이게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번 문항을 좀 밑으로 빼가지고 설명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무등록 중개업 한번 적어주시고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임을 알면서 협력하는 행위가 있고 그래요 무등록 중개업이면 몇 년 몇 천에 형벌이 떨어지죠 일단 3년 3천인데 여기서는 그걸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무등록 중개업은 금지행위이다 금지행위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 자체가 법제 33조 1항에서 말하는 금지행위냐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금지행위냐면 이 사람임을 뭐하면서 알면서 협력하는 개공들이 무슨 행위에 들어간다 금지행위에 들어간다 이거 좀 조심하시라고 다시 무등록 중개업 자체가 금지행위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범죄 행위이긴 한데 법제 33조에서 말하는 금지행위는 아니다 이거 자체가 그런데 뭐가 금지행위냐면 이거 하는 사람임을 뭐하면서 알면서 협력하는 개공들이 금지행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41 금지행위 틀린 거 이렇게 나왔어요 해당 중개 대상물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마땅히 기준이 좀 필요한 게 있네 이게 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중요한 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 뭐 이런 정도인데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미리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 이 정도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격이 하나의 예고 여러분 가격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수준으로 봤을 때 이거 정도는 좀 중요해 이런 건 속이면 안 돼 뭐 이런 거 뭐 가격하고 비슷한 거 시세도 있고 그렇죠 아까 우리 위에서 문제에서 나왔던 개발계획 같은 거 또는 소송개류 사실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게 무슨 사항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중요한 사항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면 금지행위가 된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건 거짓말해도 되나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금지행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무하다 보면 거짓말을 매일같이 하지 않겠어요 매일같이 근데 그게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은 거냐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재작년에 한번 본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 있잖아요 취득의 알선 취득의 알선에다가 채색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 여기 앞에 공매라고 나왔잖아요 공매 근데 이 공매가 뭐를 통해서 하는 게 공매죠 이 공매 이랬잖아 그럼 그 공매가 왜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러면 경매하고 조금 다른 건가? 네 경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공매대상 부동산이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취득의 알선은 중개업만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대리업 등록도 해야 된다 중개업 등록만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대리업 등록도 해야 돼? 이걸로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취득의 알선 행위만큼은 알선이니까 중개 보수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만 가지고도 가능하니까 중개업 등록만으로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여기다 우리 별 하나 한번 해주세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리라는 말이 나오면 대리, 무슨 무슨 대리, 입찰 신청의 대리, 매수 신청의 대리 이거는 중개 보수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별도의 규칙이 또 있으니까 3. 권리금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겠습니다 권리금, 권리금 일단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다 중개 대상물은 아니다 중개 대상물은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소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받은 금전 이걸 그냥 편하게 우리 수고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고비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받으면 안 되나요?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비 받는 행위가 법령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얘가 뭐가 아니라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받아도 괜찮다 뭐 얘기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거를 뭐라고 낼 가능성이 아주 높으냐면 이렇게 한번 쓸게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권리금 계약금 작성하는 행위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물어보면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올해 판례가 하나 나왔거든 그런데 이거를 누구의 업무 범위라고 대법원이 판시했냐면 행정사 업무 그래서 행정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 쓰면 안 돼 그런데 이 판례하고 이거는 대법원 판례고 여기다 우리 별 합시다 이거는 올해 나온 대법원 판례고 이거는 그 전에 나온 대법원 판례인데 이 행위하고 이 행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본 거야 계약서, 증서를 작성하는 건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아낸 거 도와주는 게 알선이잖아 알선하는 건 상관없다고 그래서 수고비를 받는 거 이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계약서를 쓰는 것은 문제가 좀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만 써야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썼대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 아니면 행정사법 위반 행정사법 위반이다 소송이 그렇게 아예 붙어버린 거죠 행정사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실무에서 상가 임대차 충계하면 이게 필연적으로 따라 붙거든요 권리금 상가 임대차는 거의 예외 없이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계약서는 쓰지 말라는데 이것도 권리금은 또 수수하시도록 도안은 줄 수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정사 보고 오라고 하든 출장 잠깐 오시라고 하든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는 우리 사무실에서 써도 되는데 무슨 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권리금 계약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손님하고 행정사 사무실에 가서 쓰든 오라고 하든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되고 더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행정사를 따?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또 그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 안 따도 되는 방법 이거 뭐하러 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사 오고 가고 이거 좀 번거롭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권리의 양도 증서를 개공인 너 쓰지 마 그러니까 행정사의 고위 업무다 이렇게 판시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 아니 행정사 말고 자기들끼리 쌍방으로 쓰는 거 그거 상관없잖아 그럼 너네들이 쓰라고 하고 나는 이거는 쓸 수가 없으니 너네들끼리 써 그럼 내가 뭐는 해줄게 계약서 출력은 해줄게 그럼 돼 안 돼 해도 되죠 거기에 우리가 관여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됐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하바에 쓰는 거니까 저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계약서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본인 거니까 이거는 타인을 위해서 이걸 작성하는 건 행정사의 고위 업무니까 이걸 우리가 이것만 조심해주면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권리금 수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해도 되고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법 위반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고 4번 개공이 중계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이거를 우리 법률용어로 뭐라 그래요? 차고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차고를 일으켜서 금품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러면 금지행에 해당한다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달리 말하면 차고를 주장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자 5번은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빈출 한도를 넘어가는 당자수표를 받았답니다 일단 이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지행이 성립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기수라고 해요 기수 범죄가 이루어졌다 그럼 뭐에 반대가 되냐면 미수에 반대가 되냐면 미수범은 처벌을 못하잖아 근데 여기는 기수 이미 실행에 착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이런 말을 줄 거란 말이에요 부도가 났대 또는 뭐 반환했대 여기 밑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부도가 났든 또는 반환했든 이런 말들이 나와도 금품초과수세에 해당한다?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는 게 맞죠 부도가 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애초에 뭐 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수표를 받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해주세요 한도 넘어가는 수표 혹은 어음 같은 거를 받는 행위 자체가 금지행입니다 부도가 나는 건 나중에 사정이 변한 것뿐이고 42 금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보존등기나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우리 중개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줄여서 투기 조장하는 행위 몇 년 몇 천 3년 3주 투기 조장하는 행위 맞고 자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랬는데 여기다 밑줄 한 번만 합시다 순가중개계약은 그 자체가 위법하다 위법하지는 않다 위법하지 않다 그 말은 순가중개계약을 해도 된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얘가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한도 내니까 뭐를 초과하지는 않았어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얘는 금지행이다 금지행이 아니다 금지행이 아닌 거죠 정답은 얘는 순가 자체가 우리 위법성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매매 당사자면 양쪽 모두죠 급박한 사고로 인해서 당사자 모두를 대리했다 이게 뭔 대리예요? 쌍방대리 3년 3천 청약통장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증서죠 증서에서 대표적인 게 청약통장이니까 얘는 몇 년 몇 천 3년 3천 임목의 매매 이 임목의 매매를 알선하는 건 좋은데 뭘로 했대요? 업으로 했대요 그러면 몇 년이야? 1년 1천 중계대상물의 매매업에 해당하는 거니까 43 자 33조 2항이 나왔어요 이제 아직 우리 본 시험에 기출이 안 됐는데 얘는 말 그대로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이 33조 2항은 이 33조 2항은 말 그대로 누구나 말 그대로 누구라도 개공 등의 뭐를 뭐하는 거 업무를 방해하는 거 이게 이제 33조 2항이죠 그래서 개공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난주 초에 지난주 정도에 뭐가 이제 네이버에 한번 기사가 나왔냐면 신문 기사 제목이 뭐 이제 어떤 나왔었고 그 기사에 딸려있는 어떤 사진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A라는 특정한 사람이 개공한테 개공이라는 특정한 개공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 이 개공한테 이 개공 너 이렇게 부끄럽지 않냐 부끄럽다 뭐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우리 소유 여기가 이제 뭐 입주자 대표하는 그 입주자 대표 뭐 회의에 좀 뭐 이렇게 발언권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 개공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소유자들이 너를 지금 뭐하고 있어 버리고 있어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개공들은 우리가 이제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는 거를 잘 팔아주는데 너만 시세대로 팔고 다른 개공에 비해서 낮게 팔아준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 되게 되게 부끄럽지 않냐 다른 열심히 일하는 개공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개공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신고했어요 신고했어요 신고했어 어디다가 관할 파출소에다가 그럼 어디다가 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고센터에서 보니까 이거에 딱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겼어 검찰로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검찰에서 이제 이거를 기소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그 기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지 말고 뭐를 하면 되는 거야 신고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업무방위하면 몇 년 몇 천 3년 3천 누구를 이 누구나를 누구나를 그래서 이거 문자 메시지 보낸 개공한테 보낸 사람을 3년 3천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야 개공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기억에서 미음까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아직 우리 본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다 비슷해요 제가 2번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특정 유도하는 거죠 특정 개공한테만 의뢰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10억 넘겨주면 너한테만 물건 우리가 주도록 할게 라든가 이렇게 담합하는 행위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다른 개공의 업무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도 하고 방해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유도하는 그 단체 집단을 몇 년 몇 천으로 처벌하겠다 3년 3천 이거는 이제 방해하는 행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거 교란 행위에 들어가요 교란 행위 아니에요 교란 행위에 들어가고요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포상금 안 나와요 포상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개공은 50만 원 받았겠네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50만 원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란 행위도 들어가고 포상금은 나와요 아직 우리 본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질문이니까 알고는 계시라고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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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